이현아 이현아 저 한라봉이도 뭔가 낼 거 같은데 어 뭐야? 참새 참새 너 새를 보고 놀래! 네! 이거 보고 있는 사람! 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안 되지 해 난 괜찮아 난 제주도에 있어 참 그냥 부럽지가 않아 제주도에 왔습니다 어떠냐 왜 눈을 제대로 뜨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난 제대로 뜨고 있지롱 눈이 안 보이게 아 소름이 안 보이게 아 오랜만이네요 뭐가요? 제주도 가요 아낀다 커버했었어요 그때 왔어 근데 그때는 차 타고 왔어 아 차 타고 왔어 차 타고 왔어 에이 그때도 아마 비행기 탔었을 거예요 비행기 탔었어요 확실히 근데 바닷소리가 싹 들려오는 게 뒤에 분수 소리야 바닷소리가 아직 안 들려 분수 소리야 아 제주도 오면 뭐 하고 싶었던 거 있어요? 저는 해변가를 달리고 싶습니다 막 막 막 막 막 아니요 아니요 이거 면허 있어요? 아니요 늙음의 증표예요 그게 늙음의 증표예요 그게 아 맞아요 늙음의 증표로 그대로 하필이면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운전면은 없는 분이 계실 거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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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렇게 나이 많다고 무겁하는 거 아니다? 사람이 서러워서 살겠니? 굳이 이름을 설명을 안 해도 늙음의 증표로 나이 순으로 딱 딱 딱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나이 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이 올라가자면 우리 스트레이키드의 정신적 쥐주 우리 스트레이키드의 리더를 맡고 있는 재혈피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세요 재혈피의 아들 고추찬 황찬 김포의 자랑 우리 김포의 아들 동네 잔치 아니? 우리 스테이의 귀엽노기 우리 리노 야 리노 많이 컸네 그리고 우리 스트레이키드의 연료 걱정 없고 그냥 먹을 걸 많이 먹는데 동네 나 어느 정도 모뎌졌네 이제 참는 게 아니고 먹금 하는 거야 오늘 이쪽에서 두 명이 운전하나요? 네 여기서 두 명이 운전할 거고 저는 한이가 꼭 제 차를 탔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안 돼요 아 네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안전벨트 매세요팀이랑 십자 드라이버팀이 있어요 뭐예요? 그럼 길이서 이 이름을 정하는 거야? 네 저희가 뭘 정해놨는데 안 알려줄 거예요 누가 뭘 정했는지 이게 창빈이 아닐까? 누가 봐도 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골라서 타시면 돼요 골라서? 이 둘 중에 골라서 타시면 돼요 이 중에 익명이야 익명 복불복이야 그러니까 다 내 차 타고 싶은 거 알겠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나눠서 탈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리노 차 타고 싶은 사람 손 트렁크에 타 아 트렁크에라도 형 차 타래 여기서 창비 차 타고 싶은 사람 손 야 용부가 자랑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 정해야 되나요?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기 차가 보이시죠? 네 가위바위보로 해서 선착순으로 타자 가위바위보로 해서 선착순으로 타자 세 명씩 정해서 알아서 오세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마지막으로 오는 거야 안 내면 치는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꼴찌 안 내면 치는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가방 왜 들고 가위바위보 나? 아 이 안에 선글라스나 그런 거 다 있어 과연 과연 저분은 무슨 차를 탈지 나는 이 리노의 취향을 완전히 알지 리노 형 믿을게 기다려 차 손 넘겨 아 제발 리노 형이 와라 갑니다 과연 황현진은? 시끄러운 조수석에 탄 한 한의의 차를 선택해 차에서는 항상 앞자리에 타면 이 안전벨트 아니면 아무도 타지 않은 휜차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 느낌이 장민이가 지금 두는 거 같은데 역시 그는 고독을 즐깁니다 뭐야 카메라가 되게 많네 창민이 안전벨트인 거 같은데 네 창빈이 말투긴 하다 안전벨트 매세요 줄줄 골라야 돼? 이 차가 리노 차 같다 이게 낫겠다 차는 검은색이지 리노야 믿는다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러는 걸까? 검은 차는 헬차입니다 헬카요 헬카 헬카요 헬카 다 간다 그냥 주택길 그냥 타야 돼 그냥 바로 타 나 내 차례야? 약간 파티온이 애매한데? 약간 파티온이 애매한데? 아 고민된다 어 이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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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라 여기가 남았을 때 여기가 쓸 일 있어 어 이현아 아 시끄러워 오세요 애들 와라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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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검은차를 다 타버려 형님 회장님 가해 가 검은차가 나이스 야 물리기 없기 물리기 없기 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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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마틴이네 형 저기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십자 드라이버 제가 안전벨트 배세요입니다 아니 형님은 확실히 뜻이 딱 느껴지는데 십자 드라이버 뜻 안 궁금해요? 뭔 뜻이에요? 제가 모든 씹어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 모든 십자 십자 드라이버 comp quieren 승민이 검은차로 못해 승민이가 오시라고 이렇게 저는 승민씨가 승민이랑 이현이랑 딱 바꾸면 될 거 같거든요 승민이랑 이현이 완전 좋죠 방금 이현이가 검은차 타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승민이가 제가 이거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거도 그렇게 할게요 한 눈 진다가 매고 가까이 매고 승민이랑 이현이를 바꾸겠습니다 바꿀게요 그리고 한번 바꿔 타볼까요 저희? 둘이? 저한테 상천만 남을 것 같은데요? 갑시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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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한번 와리가리 할 것 같거든? 안녕하십니까 문 열어! 별 줄 알았어 안녕하십니까 자 파이팅 해 형 야 파이팅 해 파이팅 해 야 안전벨치 내서 오잖아 오케이 리은이 형 어? 형 승민이 글로 보낼게 어 이제 바꿔야지 이제 리은이 형 승민이 바꿔 네 바꿔야 돼 아까 우리가 가위배부 해가지고 멤버 한 명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승민이가 시끄러운 팀을 너무 싫어하더라고 아 아 시급진 않잖아 우리가 가위바위배부 해서 멤버 한 명 바꾸기로 했는데 이현이랑 승민이 바꾸려고 야 이현아 넘어와 아 응가 자 이현아 야 승민아 일로 와라 최악임 야 너 천빈이랑 같이 타고 싶어? 네 아 아 아 아 수영은 이기겠다 아닌데 수영도 하나요 저희? 형 이제 바꿀까? 어 그래 원래대로 가자 어 뭐야 여러분들 미안해요 구라예요 뭐야 내가 원래 저희도 되는 아 아 뭐야 아 아 아 안녕 어 어 안녕 어 안녕 어 어 형 형 형 뛰어 나 뛰어 아니 도망 하하하 앞에 문 닫고 빨리 타요 이게 운전자한테 그런 식으로 애정을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야 야 야 나 태우고 가야지 왜 왜 왜 나 태우고 가야지 나 나 태우고 가야지 얘들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나 태우고 가야지 야 야 야 나 태우고 가야지 이거 진짜 뭔데? 야! 야! 나 태우고 가. 나 태우고 가. 야! 야! 걸어오고 싶다며. 걸어오고 싶은 거 아니었어? 역시 차근차근이야. 차근차근이지. 미션 있어요, 미션. 미션. We have a 미션. 미션! 마, blow! 한이가 한 번 읽어줄래? 오케이. 난 무슨 미션 했지? 스키지코드 숙지로운 제주생활편. 1박 2일의 시간 동안 몸도 마음도 재미있게 즐겁게 놀아주세요. 단, 아래의 일정만 꼭 해주시면 됩니다. 첫째 날 일정. 제주 음식 먹기, 수영장에서 놀기, 바베큐 하면서 신나게 놀기. 하루를 마무리하면 셀프 영상 일기 쓰기. 야, 마지막 거 빼고 타기 괜찮다. 둘째 날 일정. 어? 에? 아,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와, 진짜? 자, 제주 액티비티 즐기기. 세 번째, 노을 지는 제주와 바다를 보며 감상의 젖기. 와우. 예, 감상. 미션 크림 그걸로 끝인가? 예스! 오늘은 진짜 힐링인 것 같은데, 진짜 완전 힐링인데, 이번에? 밥부터 먹으러 갑시다. 안전벨트 메셨죠, 나? 야. 갑니다. 가자! 야. 야. 답답했던 내 목소리를 다. 이 비행을 흘러 보내고 싶었고 내본다. 내려오는 빗물에 모든 것들. 별다른 날짜데. 이런 내 모습 소리로. 오우. 저 둘 세 객에. baby's far away. 에오.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쭉 가면 돼. 쭉! 아예 해안다고 끝이 넘어. 그냥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면 돼. 그쯤에 침 마지막까지 모두 다. 일단 에스프레아트 한 번 가자. 지금 어떻게 마지막 곡 이거는 벌써? 와, 이거 진짜 여행 용도 있다. 와, 진짜 뭐야? 와, 바다 좋다. 야,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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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사랑한다, 바다야. 와, 바다 색깔이 에메랄드 빛깔 딱 그거야. 와, 너무 예쁜데? 와, 하품하는 거야? 감탄하는 거야? 얘는 하품. 어, 바다. 얘들아, 형 고백할 게 있어. 형 연애한다. 오케이, 누구랑? 바다란. 바다. 사이어라, 사이어야. 바다다. 나를 막는 게 있다면 넘지 않고 빠샤, 빠샤. 갑자기 뭔가가 튀어나와 도나. 방향, 방향. 어떻게만 해. 난 아직도 막기 할 때. 그때마다 행복해 하는데요 아주 그냥 고음이 빡빡 떠졌네 와 진짜 이거 여행이 없어야 되다 야 아이스크림이랑 이런 듯 들으니까 되게 좋다 야 근데 오늘 진짜 하늘도 너무 예뻐 날씨가 300m 앞이라는데? 여기 저기 보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뭐야 뷰 뭐야 우리만의 공간이네 아 근데 제주도 너무 좋지 않냐? 너무 깨끗해 그리고 숲 풀린 기분이야 제주도는 사랑입니다 제주 제주 내 맘 훔친 제주도 좋아 그리고 제주도는 맛있는 게 너무 맛있어 아 맞아 미쳤어 그냥 뭐든 맛있어 그냥 저 갈치 아니야? 저 갈치지? 저 갈치지? 뭐야 새우야? 우와 야 새우야 야 저거 용 아니야 용? 어 용 아니야 야 밑에 개도 있어 개장이네 제게 어떻게 개고? 기지 기 여러분 기 드세요 기 아따 이건 뭐예요? 갈치? 머리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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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전복 전복부터 먹어야겠다 여기 거기에 또 들어오는데 갈치 조림이 나온대 진짜? 와 와 맛있게 먹어볼까? 와 전복 진짜 맛있다 와 딱새부터 먼저 한 입 갈게요 야 이거 미쳤구나 자 일단 국물로 장을 좀 적셔줘야 돼 진짜 맛있다 뭐 또 먹지? 진짜 맛있다 뭐 또 먹지? 와 이게 해물탕? 진짜 고기야 뭐가 고기야 전복인데? 어떻게 하면 좀 티 같았어? 아 같이 한번 이렇게 발라서 싸 먹어봐야지 역시 고양이 생수를 잘 바래 야 이거 미쳤구나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이거 너무 달아 뭐야 뭐야 와 이거 갈치조림입니까 전복 갈치 우와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딱새가 너무 맛있어 내가 발라줘 내가 발라줘 바를 줄 안다 맛있어 맛있어 근데 말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왜 이렇게 불안하냐 말을 안 하니까 카메라 많은데 그러니까 오 마이 갓 이게 우리 진짜 어디 어디? help me help me 수술 들어갑니다 삐 삐 삐 삐 우와 땡큐 내장 내가 먹어야지 땡큐 배 터질 것 같아 배 터질 것 같아요 량 보고 얼마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 너무 맛있어 근데 이 좋은 걸 이 좋은 행복을 우리만 이렇게 느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한 2년 넘치 동안 비행기도 못 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끝이 나오고 이렇게 오니까 다르다 뭔가 진짜 그러니까 기분이 다르다 맞습니다 스테이 이제 한국으로 오실 시간이에요 네? 여기 와서 저희처럼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풍력도 감상하고 좋지 저희가 느껴봤던 그런 느낌을 진짜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동안 쌓여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가 진짜로 풀리는 느낌이야 아 그냥 이거 진짜로 내 마음인데 진짜로 풀리는 느낌이야 진짜 힐링타임이야 우리 해외 스테이가 이런 거 다 와봤으면 좋겠다 우리 체제도 다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다 와주세요 한국에서 모든 것을 구입하러 지내면 치만부터 안 해외 스테이 정말 좋겠고 여러분이 물고기 고기 하늘 택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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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다시 시작 다시 Come here, enjoy the view, enjoy the food, enjoy the whole life experience because it's such a great place. We are having so much fun too. Travel to Korea begins again. Yeah. 야, 다들 좀 어느 정도 먹었나? 나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 아메리카노? 야, 커피빵? 와, 너무... 네, 여러분, 오래들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스트레이 퀴즈의 전통! 카드 몰아주기관이. 이거 말하는 사람이 걸리는 거 알죠? 오... 잘 보여. 야, 커피! 야, 커피는 진짜 찐 게 카로 하고 스태프분들 전홍. 감독님들 다 포함. 싹 다. 감독님들 포함, 깜짝 놀라시는데. 야, 야, 가, 가. 아, 싹 다. 야, 이거 지금 몇 명 있어요? 감독님들 다 눈웃음 하고 있어. 몇 명 있어요? 뭐 다 앞에서? 오케이, 야, 개, 개카. 야, 잘생긴 놈아 봐. 이건 할만하잖아. 할만하잖아. 오케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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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지금 신의 가오를 봤어. 못 볼까요? 목말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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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많은데? 오케이! 자, 안 내면! 안 내면! 안 내면 죽인 거 가위바위보! 야, 하니가 빠졌다니까. 와, 진짜. 감독님, 제가 감독님만 믿어요. 네. 재작진분들 40분 계십니다. 40분. 아, 이 맘치! 가위바위보! 야, 하니가 빠졌다니까. 김승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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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김승민이 될까? 야, 안 내면! 이거 진짜 김승민이야.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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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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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1, 8, 1. 그래요, 맛있게 주세요. 예! 예! 와! 진짜 나왔다. 멋있다, 멋있다. 형이랑 같이 얘기 좀 해볼까? 야, 너무 배부른데? 너무 배불러. 아, 진짜 신장이. 아, 40... 40명? 야, 잘 뜯어주자, 이거. 40명? 어, 뷰가 좋네. 하나, 둘, 셋. 자기야, 내가 자기들하고 찍어줘. 야, 흔지가 좀 빠져.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하나, 둘, 셋. 이현아, 들어와. 나? 들어와, 들어와. 하나, 둘, 셋. 둘, 셋. 됐어. 아, 근데 물이 진짜 많나 보다. 이때 돌이 다 보여. 돌이 되고 싶어? 난 다음 생으로 태어나면 돌로 태어날래. 그럼 아마 넌 저기 있겠네? 흰진아, 안녕. 다른 돌 친구들이랑 같이 붙어있어. 흰진아! 야, 그래도 혼자가 아닌 게 어디야. 안 외로워 보이네, 돌들이. 아, 딱 딱 붙어가지고. 안 외로워 보이는데 근데 진짜 돌담집이다, 돌담집. bå 놀と思 teh ig에. directed 싱니제 만들자. 그녁에 씨가 고 performances. 그리고 그지Ad tun기 Law Brika이. 하나, 둘, 셋. una, 둘, 셋! 둘. 하나, 셋! 둘, 셋! 둘, 셋. 우리 여는 것만이 그냥 아 오케이 야 저거 멸매 있어 열매 어우 잘 나온다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더 번쩍 돼도 돼 더 번쩍 돼도 돼 무슨 일이야? 야 원래 요즘 이렇게 나와요 본 교관은 여러분들이 아저씨 가장 중요시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단체 그것만 트랩트코리아 비긴스게임 비긴스게임 네 어깨만 같이 할래? 어깨만 같이 할게요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BPL이 처음이라 BPL이 처음이라 우리 어색어색 와 진짜 너무 똑같아 어색어색 한번 불러봐 트랩트코리아 잡겠지? 멍충 멍충 트랩트코리아 비긴스게임 잘한다 대단하네